안녕하세요. 야비일상노트입니다. 소울의 폭우, 생생한 삶의 현장 소리를 전해드리고요. 수산물 시세도 알려드립니다. 잘 보시면 지혜가 생기네요. 끝까지 시청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오늘 생새우 가격은 만원에서부터 오만원까지. 시간이 좀 지나니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것 같고요. 저녁 때 오시면 더욱 저렴하게 사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기간에 eğitمن이라는 식사입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5년 안 들어와요? 잔 들어와요. 아니면 거기다 놔두고 가zie는데. 하나님ören 말씀드려. 새우 장하고 가자. 봄이 많아? 숙센? 아, 이거 한 번 더 줘 나가르세요, 나가르세요, 나가르세요 나가르세요, 나가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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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말이 안 돼서 맛은 평화로우 작뉴 모로행 멸치 청양구 고기 고기 소금 식당 호빵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 마리 5만원 양을 조금 가져오셔서 좀 더 넣으셔야 되고 빨간 새우는 3만원이에요 양을 조금 가져오죠 사건으로 사는 데 가득을 하시네요 4만원이에요 그건 얼마에요 5만원 5만원 하나씩 걸려서 못 내려가 소금을 다 반하면 국민의힘 15,000원 고춧가루 한 만원이래요 한 만원? 절로 와 절로 아들아 절로 와 잘 싸줘야 돼요 가 야 너 어딜 와 야 너 넘어져 밑에 새우가 넘었어 한 만원이래요 제보고 와 제보고 갔다 와 어디서 사야 사가 누워요 사가 줘와봐 이만한가 언니 그거 왜 얼음을 넣어 잘못된다고 하면 엄마들은 빼줘요 네 빼줘요 그럼 어디로 갔어 그럼 얼음 빼달래요 얼음 빼달래요 얼음 빼달래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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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엔 이거 가져오지마 여긴 안 받아 우리가 시장 안 다니면 이게 치즈조각이 돼 여기는 우리들은 치즈조각이 된다고 병원은 병원 이거 얼마예요 30,000원 30,000원 4만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섞어놨어. 아, 이 알았어요. 버무릇도 하나 해, 또 밀치고. 아, 넘겸이 돼. 알았어요. 아, 여기. 자고 어떻게 파는 거예요? 품질 안 하고 15,000원씩이요, 킬로에. 아, 똥이 많아, 15,000원, 20,000원. 네. 와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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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 오, Ros, Ros. 오, Ros. 네. 스파척. 어, 뭐. 여기, 저희. 내가 아파해서 내 앞에 사오. 응. 네, 아아. 가지, 가지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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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 엄마. 나 엄마, 엄마. 엄마. 엄마, 엄마 아빠. 가을이가 엄청 크네요. 노란 가을인가 보라. 얼마에요 이런거 하나에요? 이거 5만원이요. 5만원? 어우 6만원짜리 5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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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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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맞어 갱이라고 하더라구요 고동 이건 어떻게 파세요? 이거는 키로에 지금 8천원씩이요 8천원 상인분이 한번 먹어보면 계속 먹는다고 그렇게 맛있나? 한번 먹어봐 많이들 사세요 좀 드셔보신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이게 4천 나오는게 아니라 요때만도 나오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근데 된장찜을 드릴때 제일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아 그래요? 네 평일날은 뭐하세요? 평일날은 저기 회상이어서 저희가 동회상도 하고 있어서 동회상이고 뭐 수산물 좀 해 알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수케는 18,000원 안케는 3만원 아 그래요? 이게 앙케인가요? 이게 앙케 이게 앙케고 이게 수케 어 어이구 얘네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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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는 어떻게 하나? 3만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또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건 만원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타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